까만 밤새는 천날방 잘 보네, 홍석왕도 어어! 찌릿! 잠깐만 놓친다, 잠깐만 잠깐만! 형, 너 두 번은 못하겠네 그럼 나 결혼해도 돼? 인정이 된다, 나 뭐가 어쩌고 저쩌? 이것들이 나 없다고 사고를 쳐? 한 10년쯤 뒤에도 우리 이대로면 그때 다시 한번 시작해볼래? 진작에 이렇게 좀 다닐걸 오, 신발이야! 엄마랑 가만있어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? 진작에 한 2